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해외 직구를 하기 위한 방법, 방법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떤 식으로 해외에 있는 제품 또는 부품을 직접 구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 해외 직구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더 남아 떨쳐버리시고 직접 직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해외 직구를 하는 이유는 바로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부품 또는 완제품을 구입을 하려고 하시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구하기가 힘든 제품들이 있어요.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제품들을 사기 위해서 해외 직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품류를 주로 많이 구매를 하는 편이고요. 완제품도 직구를 하긴 하지만 국내가랑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가능하면 국내에서 사는 편입니다. 일단 직구에 대해서 큰 틀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온라인몰에서 구매를 합니다. 제품을 됐던 완제품이 됐던 구매를 하고 결제를 하게 되면 그 해당 몰에서 한국으로 발송을 해주고 한국에 도착을 하면 세간에서 통관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조금 저렴한 금액의 부품류나 이런 것들은 통관 절차 없이 바로 배송이 되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보편적으로 완제품이나 이런 정식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통관 절차가 시작이 되고요. 완제품일 경우에는 총포협포를 보낸다라는 문자를 받게 돼요. 그리고 총포에 가서 총포 금액 55,000원을 입금을 하면 총포 검사가 완료가 되고 정상적으로 국내법에 맞게끔 이상이 없다라고 총포협폐에서 판정을 내려주면 다시 세관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세관에서는 다시 이 제품에 대한 물품가에게 관세를 부과를 하여서 구매자에게 세금을 내라고 연락이 오고 세금을 내면 바로 우리 집 앞으로 배송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품류라든지 군장류라든지 하는 제품들은 여기에서 총포협으로 가는 절차는 빠질 수가 있어요.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단 부품류 중에서도 핸드건의 슬라이드라든지 또는 핸드건의 하부 프레임 아니면은 가스건의 노리세뭉치 아니면은 볼트 캐리어 또는 이 트리거 바 뭉치 아웃바렐 그리고 레일 요런 유들은 그 뭐야 총포협을 가진 않는데 가끔 세관원의 주관적인 의견에 의해서 가끔 총포협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은 꼭 100% 이거는 부품류는 총포로 안 간다 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볼트 캐리어를 구매를 했는데 총포협에 갔다가 오신 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부품류가 100% 총포협을 가는 것도 아니지만 안 가는 것도 아니다는 점 꼭 한번 자기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지에 대해서도 본인이 잘 체크를 해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큰 이렇게 직구를 하기 위한 이런 절차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어떤 제품들을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나뉘게 되고요.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200불 미만은 면세 혜택이 되고 미국을 제외한 국가는 150불입니다. 배송비를 포함한 금액이 150불입니다. 아마 완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 작업비가 이 안에 포함이 될 건데 이건 방법이 없어요. 작업비를 또 포함이 되어서 이 모든 금액에 책정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끔 홍콩에서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 인보이스는 200불인데 세금을 안 내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정식 절차는 정식 법규는 미국은 200불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국가는 150불에 밑으로는 세금을 안 내지만 넘어가게 되면 세금을 낸다는 것 꼭 유념을 하시고요. 완제품 금액, 제품의 금액과 배송비를 포함한 총금액 플러스 세금이 붙는다고 하면은 이 금액에 대략적으로 15%에서 20% 사이의 금액이 세금이 붙어요. 붙는데 넉넉히 20% 정도 세금이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는 절대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2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총포협을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총포협에 가는 비용 5만 5천원이 플러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50만원짜리 가스건 하나 구매를 했어요. 배송비를 포함해서 전부 다 작업비 다 5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도착을 해서 총포협을 가면은 5만 5천원을 송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0만원에 대한 관세 20% 바로 10만원을 세금으로 내겠죠. 그러면은 총 내가 이 50만원짜리 라이프를 사기 위해서 들어간 돈은 65만 5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65만 5천원이 총 비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65만 5천원보다는 쌀겁니다. 관세가 20%가 부과되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요정도 알고 계시면은 대략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금액에 이런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 어느정도 비용이 든다는 것 알 수 있겠죠.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결제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게 한 세 가지가 되겠네요. 뭐 계좌이체. 근데 해외구매는 계좌이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계좌이체가 가능한 경우를 있긴 한데 이거는 빼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계좌이체는 빼고 두 번째 카드결제가 있습니다. 카드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드결제는 아마존이라든지 이렇게 글로벌 업체를 제외하고는 카드결제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완제품을 구매할 때도 카드결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페이팔 대부분의 온라인 모델이 페이팔을 이용해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페이팔도 마찬가지겠지만 페이팔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시면 내가 페이팔에 내가 등록된 카드를 가지고 결제가 되기 때문에 카드결제와 마찬가지입니다. 페이팔을 이용하는데 저는 무조건 페이팔을 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페이팔의 계좌에 송금을 해서 현금을 가지고 결제를 해도 됩니다.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제가 왜 페이팔을 이용을 하라고 하면 부품류 같은 경우는 크게 이슈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뭘 받았는데 초기 불량이다. 특히 완제품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한국으로 작업을 잘 해준다고 보내줬는데 총포업에서 빠꾸 먹어가지고 다시 반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그냥 카드결제를 한 경우에는 내가 일일이 셀러와 연락을 해가지고 총포업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작업을 해서 보내달라 아니면 환불을 해달라 이런 과정들이 내 스스로 다 찾아야 됩니다. 복잡하고요. 페이팔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만 본인의 구매자가 잘못한 부분이 아닌 셀러 부분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페이팔을 통해서 디스푸을 걸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팔은 구매자 입장에서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디스푸을 걸었을 때 어떤 어떤 문제 때문에 고객이 불만이다 라고 페이팔에서 셀러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셀러가 페이팔이 정한 기간 안에 답장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페이팔에서 100% 환불해 줍니다. 무조건 환불해 줍니다. 이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페이팔을 이용한 해외 직구를 하시라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요런 데 있습니다. 100% 다 그렇다고 장담은 못 드리지만 페이팔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페이팔이 중간에서 중재해 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페이팔을 이용해서 직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직구하는 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에서 완제품을 직구하는 방법 없습니다. 현재는 이전에 잠깐 오사카 건샵이라는 한국으로 완제품을 배송해 주는 업체가 잠깐 있다가 지금은 문을 닫았어요. 요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는 오사카래 일본에서 완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없고 일본에서 완제품을 구매하실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온라인으로 몇몇 구매대행 하는 데가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 보면 개인이 일본에 계신 분이 구매대행으로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런 말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이게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고 또 국내법이 바뀌었죠. 구매대행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본인이 판단을 해서 그 구매대행을 이용해서 구매를 하시는 것은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로서 일본에서 완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품료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부품료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배대지를 써야 돼요. 배대지를 써야 되는데 저는 뭐 일단은 일본은 재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구할 수 있는 부품들이 다른 나라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재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나라 바로 미국이 되겠죠. 사실 미국은 정말 살 게 많아요. 갖고 싶은 거 많고 특히 이바이크라는 온라인몰에만 들어가면은 모든 것들 다 보면은 가게도 싸고 구매를 하고 싶은데 미국은 현재 완제품에 대해서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이바이크에서 한국으로 완제품을 보내주지도 않고요. 다만 이바이크의 같은 경우는 부품료는 한국으로 바로 직배송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크라이텍에서 나오는 부품료는 아예 결제가 안 돼요. 왜냐? 크라이텍이 실총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크라이텍의 장난감총 부품인데도 한국 빌링지 주소로 된 카드로는 결제가 안 됩니다. 결제가 안 되고 결제가 되더라도 한국으로 안 보내줍니다.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 내에 아이타르 규정에 묶여있는 제품들은 못 사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부품들은 이바이크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구매가 가능한데 총기와 유사한 부품들 이런 것들 사실 때 주의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바이크를 자주 이용을 하는데 이바이크에서 바로 직구를 하면 UPS라는 택배회사를 통해서 한국으로 오는데 저는 몰테일을 이용합니다. 배송대행 업체를 훨씬 빠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몰테일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배송대행지 주소로 물건을 보내고 받으면 훨씬 빠릅니다. 보통 구매를 하면 일주일 안에 오기도 합니다. 이바이크가 동부 쪽에 있죠. 이쪽 왼쪽 나라를 미국을 보면 캘리포니아 쪽에 있어요. 캘리포니아는 아닌데 캘리포니아 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소로 하면 빨리 배송이 되고 받기도 쉬워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옵션 파는 회사들이 이바이크 말고도 몇몇 회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배송대행지를 이용을 하면 대부분 다 배송을 해주지만 다른 회사는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입문하시는 분, 초보자분이 직접 구매를 하기 제일 좋은 사이트 미국은 이바이크 딱 한 군데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홍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앵글이 좀 바뀌었죠? 이런 젠장을 다 찍고 났더만 홍콩편 이후로는 카메라 초점이 맞지 않아가지고 홍콩편 이후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홍콩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콩은 에어소프트의 천국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에어소프트가 불법입니다. 비비탄총이 불법이라서 수정탄을 사용을 하는데 특이하게 홍콩에서 에어소프트 건샵들이 상당히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저도 한번 홍콩을 한번 꼭 건샵 투어를 가보고 싶어요. 그러면 홍콩에는 아주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레드울프라든지 이하비아시아, 슈터스컴백기어, WGC, JK아미, KY에어소프트, 레인보우에잇, 타이거111, 옥타곤에어소프트 수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많은 업체들이 완제품을 배송을 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이 아니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해외 직구 햇병아리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샵은 WGC 한 군데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WGC는 칼라파트 파워브레이크 작업을 해서 보내줍니다. 보내주기 때문에 제가 WGC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실제로 옥타곤 에어소프트도 똑같이 칼라파트 파워브레이크 작업을 해서 보내줘요. 보내주는데 고객 친절도나 응대 서비스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옥타곤 에어소프트에서 구매를 했는데 그 구매했던 총이 아마 이거죠. 아미 컨벳마스터 오자마자 어차피 옥타곤 문제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옥타곤도 한국으로 배송을 해줍니다. 사기치는 업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옥타곤 사장이 플래툰 행사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리고 레드울프라든지 몇몇 회사들은 분리배송을 합니다. 핸드건을 사면 상부하부, 전동건도 상부하부, 가스건도 상부하부 분리배송을 합니다. 100% 분리배송은 아니지만 분리배송을 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분리배송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분리배송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분리배송을 해서 받은 물건을 합쳐서 완제품을 만들게 되면 불법이고요. 그리고 분리배송을 하는 이유가 탈세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리배송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완제품이 400달러인데 완제품이 예를 들어 300달러짜리가 있으면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죠. 근데 반을 짝에서 150, 150을 두 번에 나눠서 보내게 되면 세금을 안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분리배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샵은 WGC 샵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옥타곤 에어소프트도 완제품으로 총포를 할 수 있게 작업을 해서 보내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아비아시아도 보내주고요. 근데 판단은 본인의 몫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WGC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것 외에 레드울프는 저는 상당히 많이 애용하는 샵입니다. 부품을 살 때 레드울프만큼 빨리 보내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레드울프는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 샵이에요. 그래서 레드울프는 부품 살 때 저는 항상 추천을 드리는 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완제품은 WGC 한 군데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을 벗어서 세계 최고의 에어소프트 나라 바로 대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은 완제품을 배송해주고 믿을 수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확실히 추천을 드리고 이 아재TV가 개런티 할 수 있는 업체가 무려 세 군데나 됩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구를 할 때 가장 많이 알고 있는 KIC 에어소프트 그리고 AST 에어소프트 타이완이라는 업체 그리고 사문 에어소프트가 있습니다. KRC는 모든 제품들을 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고 이 제품 저 제품 저 제품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를 누르시면 결제가 안 돼요. 결제를 누르면 이 사람들이 오더 넘버하고 딱 나오는데 그거를 견적을 내줘요. 완제품일 경우에는 작업비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 돈을 페이팔로 송금하세요 카드 결제를 해주세요 하면서 K8 넘버를 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제를 하면 배송을 해줍니다. 걔네들이 배송을 해주고요. 그리고 에어소프트 타이완은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면 배송비나 이런 것들이 다 책정이 돼서 페이팔로 결제가 바로 되고 한국으로 칼라파트 파워브레이크 작업을 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사문이라고 GHK, GBB, AK라든지 GBB 라이플들을 파는 회사는 유명하죠. GHK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가 바로 사문입니다. 사문이 바로 이 GHK를 만들어서 파는데 사문은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면 작업비까지 다 포함해서 결제가 되고 바로 한국으로 보내주는데 사문이 가장 빠르게 옵니다. 예를 들자면 월요일날 사문에서 오전에 내가 결제를 했어요. AK를 하나 샀어요. 수요일날 한국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2, 3일 만에. 그만큼 빨리 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업체라는 걸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대만에서 완제품하고 군장류를 파는 회사가 있는데 바로 TMC 아시죠? TMC 회사가 EB 에어소프트라는 온라인몰을 운영을 하는데 이 회사가 실제로 군장류를 구입을 하면 중국에서 홍콩을 거쳐서 한국으로 DHL로 배송이 되고요. 에어소프트 부품이라든지 완제품을 주문을 하면 대만에서 날아옵니다. 그리고 대만에 EB 에어소프트 매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TMC 매장이 두 군데가 있고 가오슝에 있고 타이페이에 있는데 두 군데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타이페이에 있는 매장은 가봤습니다. 아마 TMC 매장 사장님이 중국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만에도 자주 가시더라고요. 아마 같이 운영하는 그 매장인 것 같아요. 아무튼 군장류를 살 때는 EB 에어소프트에서 페이팔로 결제를 하시면 DHL로 오기 때문에 코로나인 지금 구매를 하셔도 상당히 빠르게 옵니다. EMS 항공우편과는 별개로 페덱스라든지 DHL은 자체 비행기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와 상관없이 홍콩이든 어디든 빨리 옵니다. 그래서 EB 에어소프트에서 군장을 지금 사셔도 빨리 온다는 거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아프리카와 유럽이 있겠죠. 근데 아프리카에서 사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유럽은 솔직히 내가 전 세계를 다 뒤졌는데 유럽밖에 없다고 하면 사시면 됩니다. 근데 유럽에서 한국으로 바로 배송해주는 업체들이 있긴 한데 배송료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직배송하면 배송료 폭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무조건 배송대행지를 끼고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소득 수준도 높고 물가도 높기 때문에 뭘 사든지 비쌉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진짜 그게 아니면 없다라고 하는 품목 아니고서는 유럽에서 체코나 이런데 아니면 레트로함즈 기박 만드는 회사가 유럽에 있죠. 그런 회사에서 뭘 살 거 아니면 굳이 유럽 쪽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재TV가 여러분들께 해외 직구에 대한 어려움을 떨쳐버리고 추천해드리는 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샵들한테 제가 10원 한 전 한 푼 받아본 건 없지만 그래도 제가 자주 애용하는 샵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해외 샵이기 때문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런 샵을 이용하면 안전하게 해외 직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해외 직구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오히려 한두 번 해보시다 보면 국내몰에서 결제하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냥 장바구니 담고 페이팔 결제하면 끝입니다. 플러그인 설치하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면 즐겁고 행복한 에어소프트 생활을 하시기 바라면서 과도한 직구는 내 가산이 당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 적절한 밸런스를 유지를 하면서 재밌는 해외 직구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